오늘의 울산입니다.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5,814명이 발생했습니다.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 울산의 중증 환자용 병상은 60%, 준중증 환자용 병상은 80%까지 차는 등 코로나19 전담 병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. 한편 오늘 0시 기준으로 울산지역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60.2%에 달했습니다. 울산시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,662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. 주요 사업별로는 민생안전보호회 366억 원, 적자 버스노선 재정지원 350억 원, 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300억 원, 전국체전 개최지원 104억 원 등입니다. 울산시는 지난해 초과 세입 1,133억 원과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해 추가 채무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포스코그룹이 새로 설립하는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본사를 포항에 두기로 하면서, 4년 전 현대중공업 지주사의 서울 이전과 비교되고 있습니다. 울산시민연대는 포스코가 지주사 본사를 서울에 두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포항에 설립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. 또 현대중공업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당초 서울에 본사를 두는 명분으로 내세운 대우조선과의 합병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, 이번 일을 지역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번 일을 지역균형발전의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.